자 탑교 코리아 사상 최고의 레이스 레이스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코브라가 옆에서 프로펠러를 돌리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이 긴장감은 탑교에서 찍었던 그 어떤 레이스보다 엄청납니다 자 지금 코브라가 바로 옆에 왔어요 차가 지금 느껴지나요? 차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미국의 두 아이콘 콜벳과 코브라 코브라와 콜벳의 대결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출발성으로 가겠습니다 시작할 때가 됐어요 시작할 때가 됐어요 레디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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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쫌 쫓아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배우핑 코너 여기는 속도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코브라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아 뽀브라 빠르다 아 어디 있는 거야 승전하고 노면이 너무 미끄러워 아 앞에 있는 것 같네요 좀 더 좀 더 자 이제 마지막 크로스전입니다 크로스전이 옆에 안 보여 아 제가 코브라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오 오 오 오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코브라의 추락 무엇보다도 조종사들은 무사할까요 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콜백과 코브라의 레이스는 코브라의 추락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저 코브라를 조종했던 두 조종사 모두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사하다는 거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무리째 lasse 라멘 라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